루루, 가루, 가루! 아이씨, 가루, 가루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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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루루, 여기서 뭐해? 여기, 여기 들어가! 여기! 그렇지. 으하아! 투투도 있었네? 앉아! 어이크, 예쁘다! 여기 보세요. 두루, 여기 있어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! 가위로 좀 바꿔야겠다, 이거. 하나도 아닌데, 뭔가 다 남아있겠다. 이는 나 같지만, 너의 수염은 자를 수 있지? 네, 이놈. 어, 무서워. 이게 뭐야? 킁킁. 루루는 무서워서... 주세요. 안녕. 이게 뭐야? 자. 살려주세요. 금방 삶아줄게, 엄마. 루루,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. 오, 기다릴 수 있어요. 똑똑한 고양이에요? 이즈 nawet 눈알이 끓기지ísimo. 루루, rotate 좀 들어가면 말아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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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이제 별거 다 따라하네. 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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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 루루 Uh Elise 루루, 슈이이이이이이이이이 lootstopcom 최근에 bum 에는 MaeR ș Giving 어서 görüş ea 루루, 여기 가까울까? 먹은 안 되지, 인마! 어구, 우리 아기 불쌍해. 엄마가... 엄마, 이거 식으면 올려줄게, 식으면. 구경하네, 그럼. 여기, 여기. 아기 불쌍해. 아기 불쌍해. 기다려 봐, 좀 뜯게 해. 자, 엄마가... 한 번만 더... 기다려 봐. 머리 좀 치우라고, 고양이야. 디디, 얍. 디디, 닭 가슴살만 좋다. 가슴살 준비, 디디는? 우리 디디는 가슴살 줄게. 디디는 적당히 식을... 엄마가 잘라준 닭고기만 먹을 거예요. 디디, 디디. 응? 너는... 닭고기가 좋아?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디디, 디디 디디 떡볶이살 디디 야옹야옹 야... 너는 진짜... 진짜... 손! 손! 야! 얘 이상해! 이 고양이는 이상해! 또 등산으로 지친 심신을 닭고기로 좀... 어떻게 해볼까? 감사합니다. 야옹야옹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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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 닭백숙 한 마리에... 야옹 감자전을 추가를 하고... 야옹 음... 야옹 야옹 인터폰 너무나 먼 곳... 다리가 짧아서 안 되는데?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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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감사합니다! 하... 대박 세상에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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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먹어도 되지 않을까? 근데 사장님, 여기 3번 방인데요. 막걸리 한 개만 부탁드릴게요. 여보세요? 받으셨나? 헬로우? 사, 사장님! 암, 안 받... 헉! 이거 생막걸리야! 아, 진짜 오늘 막걸리 안 시켰으면 되게 슬펐을 뻔했다. 한 잔 받으시죠? 물론 선생님은 안 드시기 때문에 따르고 제가 마시겠습니다. 하하하하 내가 맛을 보고 얘기해줄게. 향이 있어. 이런 막걸리를 못 먹던 시절이 있었지? 하하하하 냠냠! 뽁! 회사 다닐 때 같이 회사에 있던 친구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. 너는 뭘 하고 싶냐? 이렇게... 나는... 이렇게 얘기했지? 난 먼기왕성은 할머니가 될 거야. 하하하하 뭔... 아, 나는 나이 들어도 먼기왕성은 할머니가 될 거야.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?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막 웃더라고. 나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고, 늘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, 그 새로운 것도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막 괴로워, 막 이렇게. 집이 더럽고, 막 냉장고에 뭐가 쌓여있어. 지금 김치 두 개가 있는데... 짜! 나의 그... 뇌를 그려보면은, 쩜처럼 김치 두 통이 냉장고에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것으로 남아있을 거야. 먹어 치울 수 없는 게, 냉장고에 있는 거 너무 싫다고. 뭐... 막 음식이 쌓여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. 왜? 난 아마... 핵전쟁이 일어나거나, 무슨... 코로나랑 이런 걸로 사재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, 먹을 게 없어지면 제일 먼저 굶어 죽을걸? 아마 애들 사료로 연명하게 되면... 고양이 간식은 미친듯이 많으니까 막... 고양이 간식은 반복을... 어... 츄루, 츄루 이렇게... 난 입 먹고, 난 입 먹고, 난 입 먹고, 난 입 먹고, 난 입 먹고... 이렇게... 아니, 왜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럼 뭐... 죽기나 죽기 하겠어? 애기... 칼로리는 좀 낮을 것 같아. 주먹 죽는 건 아니야. 나... 계산을... 계산 나가서 해야 되는데, 지갑이... 하하하하... 어떻게 해? 아, 나는... 어떻게 해? 아까... 집에 놓고 왔나 봐. 사무실에 전화했는데, 지갑이... 내 지갑이... 사무실에 없다 하더라고. 잘 먹었습니다. 손이 부드러우시네요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거... 청구할 거야? 해야죠, 청구. 해야죠.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청구할 거예요. 청구할 거예요? 11만 원? 아, 청구... 청구할 거예요. 안 돼. 아까 잘 먹었다고 손도 잡았잖아, 우리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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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